안녕하십니까 문성IT 입니다. 일부 구독자님들께서 소스가 다운로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운로드가 안되는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4시간 전에 우리 배영규님이 풀이 과정을 다운받아 보고 싶은데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고 해서 긴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도 됩니다. 근데 안되는 브라우저는 하나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면 우리가 과거에 썼던 마이크로소프트의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데요. 주소를 가지고 가서 해 볼게요. IE로 가서... 이런 화면이 여기까지는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코드 부분이 활성화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면 이 코드가 활성이 안됩니다. 그런데 엣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엣지 브라우저로 한번 해보면 엣지 브라우저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이렇게 치고... 여기 보면 크롬 브라우저처럼 여기 코드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운로드 집 하면 이 전체가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인데요. 크롬 브라우저로 다시요. 여기서 여기 있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링크를 걸어놓은 이 부분을 클릭하면 크롬 브라우저로 바로 대부분이 연결이 되면 다행이고요. 안되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살리시면 이 코드라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 줘야 됩니다. 이 코드가 활성화 돼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다운로드 집을 하면 이 전체의 구조가 이대로 다운로드가 집 파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집 파일의 압축을 풀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한 방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받겠다.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관연도 69-3 이게 제가 풀었던 4개월 전에 풀었던 거고 69-2에 보면 3 수정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3개월 전에 구독자가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수정한 화면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연도 3일차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여기 폴더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파일들이 지금 이 백업 파일을 포함해 가지고 두 개가 생겼는데 여기는 백업 파일은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이 두 개를 따로 받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운. 그럼 이 파일을 한 개 한 개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앞으로 와서. 얘를 눌러서 다운. 이 두 개 파일을 받아서 특정 폴더에 두 개만 있으면 되죠. .state하고 .gw.wx.org 파일인데요. 이걸 하면 XG5000에서 이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하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보는 전체의 관연도 풀이 과정 전체를 그냥 한 방에 다운로드해서 그냥 G파일을 풀면은 똑같은 폴더 형태로 압축이 풀려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당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XG5000 아이디로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이 안 된다는 분 대부분이 아마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 영상 밑에 다시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활성화가 크롬 브라우저든지 MS Edge, Microsoft Edge 브라우저든지 이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코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다운로드 zip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정 폴더에 zip 파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하고 있죠.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가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다운로드가 됩니다. 실제 이게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니까 전체 파일이 많아 보여도 사이즈는 크지 않으니까 실제 다운을 받으셔서 필요한 부분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면 폴더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수정했으면 수정에 대한 흔적인데 실제 이 두 개 파일만 있으면 열리게 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서 한번 보시고요. 안된다는 분의 대부분이 아마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처럼 지금 이 Git Hub가 서버 시스템이 동작하는 환경이 그 브라우저를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안되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